광주시가 계란 생산 농가와 유통 판매 중인 계란에 대해 살충제 오염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개 구청과 협조해 광주 계란 생산 농가 3곳과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96곳의 계란을 무작위로 수거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은 즉시 회수에 폐기하고 위반 농가의 농가 정보와 난각 표시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계란 생산 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검사 횟수를 연 2회에서 6회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